그래서 특히 지금 공부하면서 진짜 좀 고생스러워. 그러면 나 지금 좀 잘하고 있다. 분명히 보상으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좀 해라고 해야 돼. 고생스럽네. 그 고생에 집중해서 아빠 너무 힘든데. 약간 이렇게 소고되지 마. 소고 말지. 초등학교 때 그 준비물의 소고. 우리 수험생 학생들 중에 많이 봐요. 내가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쫓아오는 항상 상담을 요청하는. 상담 요청하는 건 괜찮은데 매주 상담 요청하는 소고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특징은 선생님이 직접 보지 않아. 45도 아래를 보면서 선생님 약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본인의 고생을 너무 확대해석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도로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남들만큼 해봤는데. 내 고생을 막 엄청 확대해석해. 그냥 담백하게 딱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해. 감정 한 방울 넣지 말고 아 나 오늘 공부 안 했어? 그러면 내일 공부 많이 하면 돼. 오늘 공부 진짜 고생스러웠어? 야씨 나 수능 잘 보겠다. 이렇게 담백하게 해석해. 제발 이렇게 고생하는 나 불쌍해서 어떻게 해. 뭐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난 오늘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자면 되지. 담백하게. 알겠지? 제발 소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회상심처럼 선생님이 스쳐갔던 매해 소고 1, 2, 3들이 있거든. 그런데 귀여워해. 그렇다고 해서 나빠. 걔네들은 진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냥 안쓰러워. 안쓰러워.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서 나의 욕구가, 나의 힘듬이 좀 인정이 되고 동의를 받기 시작하면 강도가 점점 세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쭈쭈쭈쭈쭈 하고 그 다음은 부모님한테서 마찬가지고. 점점 세져. 그러다 안 받아주면 이제 극단적으로 나요. 어? 저희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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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보거든. 제발 담백하게 상황 보기. 너무 과장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오늘 공부 안 했어. 그럼 내일 열심히 하면 돼. 오늘 잤어? 아 그러면 뭐 푹 잤는데 체력 비축한 거지 뭐.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팠어? 에이 수능날 코로나 거리는 것보다 나은 거지 뭐. 항상 담백하게 해석하기. 알겠지? 자 고생 많았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